아까처럼 하는 데다가 바깥쪽은 이거 2개 쓰리오는 필요 없고 듀얼리들 4개 나온다. PLLACL로 준비하세요. 넘버트리 4개, 원호 PLLACL 4개, 듀얼리들 4개. 아까 똑같이 한 데다가 듀얼리들 4개, 넘버트리 4개는 여기 이렇게 하는 건 필요 없고 그거 대신 듀얼리들 1개씩 할거니까 이거 하나, QMACL. 그것도 할까? 계속 움직이시네. 씹 들어간 건가? 4만 더 주세요. 계속 움직이시네. 저거 다 끝나고 하는 거예요? 응. 아니, 저기 인필트레이션 사고 난 다음에 바로 할 거야. 보톡스도 바로 할 거니까 주세요. 카메라가 중간에 끝이죠? 이거 끄고 시술적인 하나 할게 있어가지고. 아, 네. 말씀드리면. 네. 화면을 걸려드리면 될까요? 아니면은? 아니, 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한 2, 3분 걸립니다. 좀 걸릴까봐. 네네. 아, 네네. 아, 네네. 아, 아니, 괜찮은가요? 가자. 그래, 들어가자. 아, 잠깐만. 불러서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너무 싫어했는데 박스가 준비를 안 된 것 같아요. 아까부터 이제 했어요. 포폴팔 예스 커밍 예스 커밍 씹 주세요. 팔 말고 예스 커밍 원 투 트리 포 에 1분 정도 되시고 로 이 뱅 우스 뱅 우스 18개지 닫고, 여기 내리는구나. 자, 자, 18개지니더의 펜을 만들어볼까? 이전의 케이스와 함께 펜을 줘볼까? 펜을 줘볼까? 인필트라이트 튜머센터 솔루션. 아, 내가 저걸로 덮히질 않았네. 큐머센트 솔루션. 그냥 솔루션이나 클라이언트 솔루션? 죄송합니다. 리도케인, 흐름이 좀 더 강조하여 사용해야만 하면 투무선 솔루션은 아주 어려워요. 투무선 솔루션은 아주 유수풀이에요. 이벤트가 안으로써, 투무선 솔루션은 아주 유수풀이에요. 투무선 솔루션이 너무 유수풀이에요. 투무선 솔루션이 아주 유수풀이에요. 포퍼십 주세요. 포퍼십 주세요. 캐럴러 새로 나오고, 자이구마티코 큐테이너스 리가멘트, 라테랄 치크가 높아요. 여기가 아주 어려워요. 투무선 솔루션이 아주 조심하시겠어요. 투무선 솔루션을 올려주세요. 아니면 여기가 심해지고, 라테랄 치크가 높아져요. 라테랄 치크가 높아요. 투무선 솔루션을 올려주세요. 투무선 솔루션을 올려주세요. 혹은 뇌프레션이 아그라베이티드가 되어있어요. 됐고요. 이만큼 다 깔았나? 네. 오케이. 자, 찍어주세요. 다 했나? 오케이 찍어주세요. 2, 3, 4, 1. 오케이. 오케이. 이미 인식이 되어있어요. 여기 안있다. 오, 비둘.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옆으로 백을 원하십시오. 흠. 하늘을 더처럼 높이 되어있어요. 보통 분야에도 스케ta을 사용해요. 2 thread에 다음은 참여όly. 2 thread vertical. 이렇게 안 돼요. 이렇게 안 돼요. 23cm. 7cm. 괜찮을라. 죄송합니다. 방향력을 느끼는 경우, 다시 돌아가고 다시 한번 해보세요. 또 주세요. 뼈가 있어요. 패닉. 트랜스퓨즌이 필요하지 않아요. 고정도 할께요. 다른 프로세저들과 다른 방법은 제가 먼저 필러를 사용할게요. 이건 아큐필드 하이드로, 아주 부드러운 필러를 사용합니다. 레쥬레비아 폴드의 스킨크리스는, 레쥬레비아 폴드가 아니라 스킨크리스는 여기 있습니다. 제가 디엠 시렌즈에 옮겼습니다. 안경 좀 벗겨줘요. 빨리 들어오세요. 뽀뽀 씹 주시고 I'm sorry, I'm old. 뽀뽀 씹 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 다 끝나고 환자분들 그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지금 계속 나오시면 됩니다. 당연히 다른 프로세저들과 필러 인젝션, 보톡스, 알압, 레이저, 스킨 부스터, 동작을 사용합니다. 동작을 사용합니다. 동작을 사용합니다. 동작을 사용합니다. 동작을 사용합니다. 지금 할게요. 선생님 준비해 주세요. 아큐필 하이드로. 동작을 사용합니다. 동작을 사용합니다. 레쥬레비아 폴드와 마리오넷 라인으로 내줄레비아 폴드에 닿아주세요. 되셨고요. 보톡스 주세요. 안경 다시 씌워주시고요. 지금 주세요. 안경 주세요. 그럼 어디서 닦아 드려야 그럼? 응? 응? 바로? 응? 닦아서 가지고? I'd like to show you. Yes. I also combine other procedures.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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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턱도 있어? 네. 오케이. excuse me. 응? excuse me. 응? 이거 보톡스. 응? 보톡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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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포프 씹 주세요. 응? 응? 입에 좀 가려주고. 아, 쫙 열어줘. 쫙 열어서 가려줘. 예, 씹 주세요. 채찍할 것 같으니까 쫙 열어서 가려주세요. 말씀할 것 같으니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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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톡스는 바퀴즈에 입력하면 눈앞에 띄우고 있습니다. That's why I infiltrated on thermal layer, it cause pain. That's why she's moving. I've blocked spratto clear vessel first. Proide wrinkle, front line, wrinkle here. I will also inject botox on lower eyelid and crow feet. Botox? Yeah, botulinum toxin. Strictly speaking, botulinum toxin. Korean botox. I don't know. I should cook late. One or two unit on each point. Tuck? Actually, in Korea, we don't like the broad mandible angle. That's why we inject botox on muscle. Yes. It's very popular here. Okay, let's start. Also the same. I will do it very quickly. Okay. It's the same. Almost same. I'll do it very quickly. It's the same. Almost same. I'll do it very quickly. I'll do it very quickly. It's the same for me. I'll do it very quickly. It's a simple. Okay. Okay, so what is the same for me? I still got to make this one. Okay, so. 피엘에레이셜 더블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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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컬티드 콕 여기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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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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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다르죠. 마리오린 라인과 라테리어의 라테리어의 마리오린 라인으로 사용할께요. 이것은 듀얼 니들입니다. 테이퍼 포인트 니들입니다. 조금 브런트입니다. 두 니들을 동일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혹은 루프가 피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을 드릴께요. 다른 니들을 동일하게 넣을 수 있습니다. 니들에 니들에 닿을 수 있습니다. 니들에 닿을 수 있습니다. 피부에 닿을 수 있습니다. 오오오오오오오.. 유트라이전!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다르다. 다이아몬드가 다르다. 다른 부분은 멘드브랑글에서 뺀어요. 포퍼십 주세요. 뉴트럴 전. 노콕 전. 다닐 Jun-Pool, 심주세요. Also the same, slightly pulling, cut, pulling, cut. 뽀뽀 심주세요. Restore the dimpling, pulling, cut. Pulling, cut, restart dimpling. But you should check the inserting point. You should restore the dimpling here. 이 부분은 아주 적용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주 비싸요. 3달러 씻고 매일 일어나서 손을 잘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객님의 시간을 잘 아세요. 혹은 고객님의 질퍼링이 많이 부러야 합니다. 고객님의 질퍼링이 많이 부어져서 고객님의 질퍼링이 많이 부어져요. 고객님의 질퍼링이 아닌가. 고객님의 질퍼링이 많이 부어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끝까지 잘라요. 아무것도 없죠. 똑같이. 절2 미디얼 캔텔. 절2 라텔 캔텔. 저는 거의 20년 동안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빨리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의 경우는 빨리 빨리 사용하지 마세요. 사용할 수 있어요. 다음에 저거 한번 줘봐. 멀티도 나와 봐. 멀티 주세요. 응. 네조립 마리오렛 라인 플랫으로 만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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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만들 수 있어요. WA 타입, 네거티브 콕. 6. 6. 예스! 6. а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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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하나 더 꺼내보세요 하나 더 꺼내보세요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짐플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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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 중심 쭉 에서는 prof 짐플링 천 repairs 캘눌라와 스레드와 함께 담아야 합니다. 또한 스레드가 피부에 담아야 합니다. 멀티 멀티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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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마리아네 라인 네 제 2개의 프로제도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20분 후에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